이정도면 괜찮아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손을 잘 지닌니까 손을 거에요 여기저기 나오지 여기 정도면 괜찮아 얼굴이 유환나 보인 여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스페셜 파티 게다가 사당 씨드웅입니다 옷도 되게 예쁘다 누가 준거야? 저 모르는 사람이 줬는데 진용홍이시라고 좋은 걸 잘 사주셨어 드럼을 치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저만의 연습을 하기 위해 하도 무릎에 치다 보니까 무릎도 익숙해요. 또 뭐 먹어요? 소이 프로틴. 예스, 예스. 단백질이잖아요. 배고팠어. 밥 대신 먹는 거. 약간 아침 햇살 느낌인데. 모닝 선샤인이요? 모닝 선샤인. 모닝 선샤인. 모닝 선샤인. 모닝 선샤인. 됐어? 모닝 선샤인. 이거요? 주희 선배님의 스파클링 춤. 라스트 댄스? 저희가 브이앱. 다시, 다시, 다시 갑시다. 라스트송인데요. 라스트송은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거 같고. 그거잖아요? 카드캡터 체인. 샤시, 샤시. 샤시, 샤시. 원래 뮤지션은 되고 있는 거. 고구마 호박. 아무도 제 말을 들었지 않아. 마스와 아비텍 보이즈는 합주실에서 연습 중입니다. 마스와 아비텍 보이즈는 합주실에서 연습 중입니다. 저는 지금 멤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거를 사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욱이가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사면 되겠다. 우리 하린이가 좀 아팠어요. 쌍화탕 사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용훈이 형이 볶음 진짬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동명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일단 우유 하나 삽시다, 우유.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짜잔. 물티슈를 하나. 멤버들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좋아할 만한 거를 골라서 사 왔어요. 아 그게 각자 달라? 각자 다르죠. 선물 개봉지. 물티슈 뭐야? 뭐야? 우유? 저게는 세트야. 진짜? 내 거. 내 거. 당연히 내 거지. 뭐야? 아니야. 동명이인. 동명이인. 이거 할인. 동명이인. 나도 똑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이유는 우리 멤버들이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잖아. 뼈라도 좀 세지라고 세지라고 성결하잖아. 개인적으로 제 삽이에요. 진짜요? 진짜로? 오늘 사춘 강현이의 박수를. 건빈아 넌 우리 팀에서 명사선 명사선 안 돼. 본인이시네요. 아니야 아니야. 건빈이 형 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가져. 어? 삼겹살? 난 삼겹살 얘기를 쓴 적이 없는데? 비자잖아. 정말 멋진 뮤지션 그룹이 되자. 썬의 가오가 함께하기. 썬의 가오와 함께하기를 빼면 16글자만. 16글자. 16글자. 셋같이 길게 쓰면 재미없잖아. 우리 사랑스러운 맑둥이 기완둥이 흥둥이 와우. 노래도 랩도 춤도 좋아해. 아이 잘하고 잘하고. 잘해서 써주세요. 잘해서 써주세요. 영조야 안녕. 키키 형이야. 형이 엉덩이 형이 많아. 용윤이 형이 써네. 용윤이 형이 아까 소외지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귀엽고 말 잘 듣는 내 동생. 글씨를 진짜 못 알아보겠어. 도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용윤이 형이 글씨를 진짜 못 쓰시네. 웨이븐.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 다 바라는 대로. 그대만 더 차려가지고. 형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할거죠. 아 정말요. 브레이븐. 사랑한다. 용종은 나한테는 이렇게 썼는데 본인한테는 본인에게 쓰셨는데 이거. 본인한테 제일 많네. 기대. 환상했을 거 같아. 진지하였었는데 다 재밌게 썼네. 다들 너무 진지해 보이는데. 성마음이면 얘네들이 진짜 표현을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해요. 서로의 성마음을 알아보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바로 보자.